에퉴! 퍼와 피비아를 곱해가지고 22.5 이상이 넘으면 그건 투자가 아니야! 너무 비싼거야! 예! 안녕하십니까? 할러님들 강화국입니다. 단순 가치투자로 복리 30% 이상 벌 수 있는 그 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버핏처럼 복잡한 가치투자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페이스북이나 유튜브를 보면 가치투자를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여러 명이 보이더라구요. 주로 워렌 버핏 스타일이 많습니다. 워렌 버핏 스타일이란 산업이 어쩌고, 기업 가치가 어쩌고, 비전이 어쩌고, 미래가 어쩌고, 경영진이 어쩌고, 스마트한 내용이 굉장히 많은데요. 근데 저는 그런거를 전혀 안합니다. 왜냐? 그냥 단순 가치지표로만 투자를 해도 복리 30% 이상 벌 수 있는 전략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리고 워렌 버핏도 그거를 잘 알고 있습니다. 왜냐면 본인이 어렸을 때, 소식 때 그런 식으로 투자를 했거든요. 그냥 뭐 PBR, 퍼 이런거 보고 투자를 많이 했구요. 다만 지금은 자산이 너무 많이 늘어나가지고 그게 잘 안되는 것 뿐입니다. 그건 나중에 좀 설명드리구요. 옛날에 버핏이 2004년에 한국에 와가지고 한국 주식을 싹쓸이 했는데 그것도 그 양반이 한국을 잘 알아서, 그리고 한국의 비전을 높게 봐서 한국 기업들을 산 것이 아닙니다. 그때 와가지고 그냥 퍼, PBR, 부채비율 이런 것만 보고 쫙 샀다고 그의 전기에 잘 나와있죠. 스노우볼 이런거 보시면 돼요. 워렌 버핏도 어렸을 때는 벤저민 그레임을 따라해가지고 그냥 단순하게 숫자만 보고 주식을 샀습니다. 사고팔부 해가지고 엄청나게 돈을 벌었죠. 이 그레임이 그랬거든요. 워렌 숫자만 봐도 부자가 될 수 있어. 하니까 워렌 버핏이 오케이 따라해보겠습니다. 해가지고 수백억을 벌고, 이게 참고로 젊은 버핏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좀 나이가 드셨고, 어마어마한 부자가 되셨죠. 그러나 이제 수백억을 번 다음에, 기량 투자가 잘 안되니까 비기량으로 넘어간 겁니다. 자, 퍼, PBR 같은 지표로 돈을 벌 수 없어. 그건 다 무용해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심지어 가치 투자를 하시는 분들도 이런 말을 하는 분들도 계시고요. 뭐 차스트 하시거나, 모멘텀 투자 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이런 말을 많이 하는데, 다 몰쉽입니다. 이런 분들은 백테스트 한 번도 안해보고, 선비질을 하는 거죠. 에템, 퍼, PBR, 어허, 그런 거는 될 수가 없는 거야. 다 과거 얘기잖아. 어허, 그렇게 시작은 간단한 게 아니야. 산업의 미래를 보고, 경영지를 보고, 블라블라블라 이렇게 하는데요. 이런 분들이 꼭 마이너스 30% 벌면서 만족을 하죠. 네, 우리는 플러스 30%를 벌겠습니다. 네, 팩트가 있죠. 팩트는요. 가치 지표를 대충만 섞어도 복리 30%는 다 넘습니다. 네, 방법은요. 퀀킹으로 제가 돌렸는데, 자, 각 지표의 순위를 계산합니다. 뭐 예를 들면은, 뭐 이런 전략 같은 경우는, 분기퍼와 분기 BFCR 두 개 지표를 가지고, 네, 각 순위를 계산을 하고요. 그리고 평균 순위가 제일 높은 20개 종목의 분산 투자를 하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국 기업, 스펙, 금융사, 지주사를 제외를 합니다. 자, 그렇게 하니까, 네, 30% 넘는 전략들이 금방 많이 나왔죠. 뭐 예를 들면은, 이 중에서, 뭐 제가 찾은 것 중에서 가장 베스트 전략이, 분기퍼, PBR, PFCR, PSR, 요것도 분기입니다. 분기 PFCR, 분기 PSR을 섞는 요 전략인데요. 요 전략의 경우에는 복리 30%에서 8% 정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강원국 슈퍼 가치 전략을 요 전략으로 제가 대체를 했었죠. 그리고 뭐 비슷한 전략들이 있는데, 대충 가치 지표를 막 섞고 돌리면은, 다 복리 30% 이상 나옵니다. 이거는 참고로 2007년부터 2021년까지 백테스트이고요. 참고로 그 구간에 코스피 수익이, 제가 알기로는 배당을 다 포함해봤자, 6%, 7% 그 정도밖에 안 나올 겁니다. 37%, 36%는 어마어마하게 좋은 거죠. 네, 아주 심플합니다. 뭐 그렇게 경영진이라든지 산업 이런 거 다 볼 필요 없이, 요런 지표들, 평균순위 계산해가지고, 네, 그 다음에 평균순위가 가장 높은 20개 기업에 분산 투자를 하며, 부자가 되면은 되는 거였습니다. 네, 근데 도대체 왜 이게 가능한 것인가? 퍼, PBR, PCR, 이런 지표들이 낮다는 거는요. 투자자들이 이 기업에 가진 기대가 매우 낮다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그냥 뭐 학교 와가지고 시험 볼 때마다 30점, 40점 맞는 그런 학생과 비슷한 거예요. 아무도 얘한테 기대가 없는 겁니다. 사실 한국에는 퍼가 5인 기업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퍼가 5라는 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제가 부동산이 있어요. 월세를 세후 천만 원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연 1억 2천이잖아요. 근데 이런 부동산이 지금 6억에 팔리고 있는 겁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도대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은 아니, 월세가 천만 원 나오는데, 그러면 5년 만에 6억을 전반으로 회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퍼 5라는 말입니다. 네, 순이익으로 5년 만에 내 모든 돈을 회수할 수 있다. 그게 이제 퍼 5가 의미하는 말이거든요. 자, 근데 이런 부동산을 6억에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말도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주시장에는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싼 기업들이 많은 겁니다. PBA 0.3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인가? 자, 제가 100억짜리 부동산이 있어가지고 그걸 법인에 넣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법인을 후유하고 있는데, 어떤 놈이 와가지고, 어허, 그 부동산 법인 말이요. 저한테 30억으로 달겠어. 하면 저는 거절 미친놈아 할 거 아니에요. 당연히. 그렇죠? 거기는 부동산이 100억인데, 자, PBA 0.3이라는 게 의미하는 것이 그런 겁니다. 사실 말도 안 되는 가격들이거든요. 자, 그런데 왜 이렇게 말도 안 되게 싼 가격들이 나오냐? 이게 중요한 건데, 투자자들은 보통 핫한 산업에 우르르 몰립니다. 2차전지, 워호, 인터넷, 5G, 뭐 whatever,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그 반면에 비인기 산업, 실적 부진주는 엄청 소외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 겁니다. 자, 조금 전에 이 부동산도 말이에요. 월세 1천만 원이 첫 해는 나오는데, 둘째 애부터 800만 원, 600만 원이 나온다. 그리고 셋째부터는 제대로 월세가 아예 안 나온다. 이런 기업들은 6억에 팔릴 수도 있는 거죠, 당연히.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이 비인기 산업, 실적 부진주는 이런 식으로 순이익이 급감할 거를 투자자들이 예측하고 전망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핫한 산업과 안 핫한 산업, 또는 그런 기업의 괴리가 수십 배 나는 겁니다. 똑같이 100억을 버는 기업이 어떤 기업의 시가총액은 300억, 500억으로 시정이 되는 경우도 있고, 어떤 기업은 수십 조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그런 거죠. 자, 이렇게 기대가 크게 다른 겁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시간이 조금 흐르면, 이제 이 퍼피비아, 피시아 기업들이 기대가 매우 낮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일이 생길 가능성이 꽤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 비인기 산업의 전망이 좋아지든지, 또는 투자자들의 관점이 달라지든지, 뭐 이런 거죠. 아, 제지 골판지? 쉣! 이라고 생각했는데, 한 2년 지나니까, 얘네들 이익도 갑자기 오르고 있고, 어, 제지? 뭔가 되게 핫해 보이는데? 이런 식으로 투자자들의 마인드가 바뀔 수 있다는 겁니다. 또는 기업의 수익이 조금이나마 개선되든지, 아니면은, 네, 엄청 급감할 거라고 생각했던 그 이익이, 그냥 선방 정도만 해주든지, 한마디로, 뭐, 호재가 조그맣게 나든지, 아니면은, 그냥 작은 악재 정도, 큰 악재가 안 나오고, 악재가 조그맣게 났던가, 이 정도만 되어도, 주가가 오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어떤 대주주가 보기에는, 아니, 우리 주식 왜 이렇게 싼 거야? 야, 매수 좀 하자, 제값 좀 받자, 해가지고 올릴 수도 있는 거고요. 또는 언론플레이를 할 수도 있는 겁니다. 또는 가치투자자들이 와가지고, 아니, 저기요, 여러분들은 왜 이렇게 싼 거야? 사고 보자, 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리고, 저도 많이 겪었는데, 제가 어떤 가치출을 사고, 가만히 있으면은, 가끔 작전 세력들이 와가지고, 이 종목을 작전에 써먹어가지고, 이 주식이 50%, 100%, 200% 팡팡 뛰고, 그때 제가 팔고 넘긴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기대가 낮은 기업들은요, 한마디로, 실망스럽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뭐가 나아지면은, 주가가 많이 오를 수 있는, 그 여지가 늘 있는 겁니다. 그리고, 투자자들이, 지금은 2차전지 좋아하잖아요. 3년 후에는, 2차전지가 뭔지 기억도 못할 가능성도, 높습니다. 어차피 투자자 기억력은, 제가 보기에는, 아무리 스마트해도, 3개월 이상 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네, 그렇죠. 이런 애들 말이에요, 50점 받는 애들, 이런 애들은, 65점을 말하러 사람들이, 와, 놀랍네. 야, 이번에 시험 잘 봤다. 야, 잘 왔네. 그래, 너도 할 수 있어. 이런 식으로, 평가를 받게 되는 거죠. 자, 반대로, 퍼, PBR, PCL가 높다는 거는, 이 기업들에 대한, 기대가 엄청나게 높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뭐, 순이익, 순자산, 그리고 현금으로 이런 게, 급격하게, 성장할 거라는 거를, 투자자들이 믿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런 기업들은요, 나쁜 일이 생기게 하는 상황이 너무 많습니다. 예를 들면, 인기 산업의 전망이 조금이라도 삐끗한다든지, 또는 투자자 관점이 달라지더든지, 2차전지 그게 뭐야? 이렇게 나오는 거죠. 또는 기업의 수익 성장이 조금이라도, 두나마 된다든지, 그러니까 이 기업이, 계속 순이익이 느는데도 불구하고, 아니, 우리는, 얘가 한 연 80% 늘 줄 알았는데, 뭐? 겨우 40%밖에 안 늘었어? 아, 등식냄튼 주식이네. 이런 식으로 평가가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심지어 이런 기업들이 순이익이 감소한다. 그럼 작살 나는 거죠. 그냥 마이너스 40%, 70%, 80%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세력들이, 야, 이거 기업이 뭐 나쁘진 않은데 말이야, 주가가 너무 비싸, 슬슬 팔고 나가자 할 수도 있는 거고요. 또는 조금이나마 우리가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악재가 어디선가 뻥 터질 수도 있는 겁니다. 뭐, 예를 들면 이 기업이 동남아에서 수출을 많이 하는데, 거기서 갑자기 후대타워 전쟁이 일어났어. 이럴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우리가 이렇게 핫한 주식들의 기대는 굉장히 높습니다. 네, 손흥공이 기대를 하는데, 네, 진짜 손흥공은 한 명밖에 없다라는 걸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 망했어요. 이럴 수가 있는 거죠. 주의할 점 하나, 네, 보통 스터리가 좋은 기업들, 언론과 유튜브에 많이 나오는 그런 핫한 종목들은, 퍼, PB와 PC의 이런 지표들이 무지하게 높습니다. 거의 예외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언론의 핫한 기업을 사면 안 되는 겁니다. 살 수 있어요. 모멘텀 투자로. 그런데 가치 투자 또는 장기 투자로는 안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스터리가 혹해가지고 매수하시기 전에, 한번 가치 지표를 한번 보세요. 자, 이 어르신이 그 말씀을 하셨죠. 에템, 퍼와 PB와 를 곱해가지고, 22.5 이상이 넘으면 그건 투자가 아니야. 너무 비싼 거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뭐 이 정도 아니다 하더라도, 퍼20, PB와 E 넘는 기업들은 그냥 건드리지 않으면 되는 겁니다. 넘어가세요, 그냥. 왜냐하면 절대로 좋은 산업이 좋은 주식 수익이 아니라는 겁니다. 네, 커스닥이요. 저도 몰랐는데 옛날에 2600까지 갔나 봐요. 이때가 이제 인터넷 버블이었죠. 그때는 닷컴만 붙으면, 그런 기업들의 시가총액이 수조, 수십조에 형성되던 그런 때가 있었거든요. 자, 그래서 한국은 인터넷 강국이 맞고요. 지금 20년 지난 지금은 모든 사람들이 인터넷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때 있었던 기업들에 투자했으면, 다 망했지 뭐. 네, 이게 지금 커스닥이 2600에서 260, 정확히 90% 떨어지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몇 년 걸린 거야? 그렇지, 한 2000년에서 2008년까지 졸라게 작산났네요. 아, 2006년인가? 어쨌든 졸라게 작산난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주의할 점 2. 자, 소영주가 진짜 저평가된 주식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실 퍼피비아가 낮다라는 거는, 기대가 낮다라는 거는 분명히 맞는데, 그런데 그 기대가 낮다는 게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대형주는 본 눈이 많습니다. 이런 애널리스트들이 빤히 대형주를 분석을 다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대형주들이 퍼피비아가 낮다라고 하는 거는, 그거는 그럴 이유가 있을 가능성이 높은 겁니다. 진짜 뭔가 기대할 게 별로 없을 가능성이 높은 건데요. 그런데 중소형주 같은 경우는 대기업보다 훨씬 더 터무 없이 싸게 팔리는 경우, 퍼피비아가 정말 말도 안 되게 떨어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런 애들은 진짜 저평가일 가능성이 높은 겁니다. 왜냐하면 보는 사람이 별로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주식의 가격이 가치와 맞는가 안 맞는가, 그거를 체크하는 사람이 별로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중소형주가 터무니없이 싼데, 심지어 이익 모멘텀, 그런데 그중에서도 수익이 개선되고 있다. 거기다가 또 퀄리티 지표, GPA도 어느 정도 높고, 그리고 부채비율도 적고 이런 식으로 하면 엄청난 시너지가 나올 수 있다는 거를 강조하고 싶습니다. 주식시장은 나위식, 올리아트한테 이기는 세상입니다. 요약, 저평가, 저퍼, PBI, PCR, PSR 이런 주식들은 기대가 났습니다. 그런데 원래 세상에는 평균 회기 퍼스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못하는 기업이 어느 정도 중간으로 돌아오고, 너무 잘 나가는 기업도 언젠가는 중간으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기대가 났기 때문에 현실이 낮은 기대보다 더 좋을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반대로 기대가 너무 높은 주식들, 고퍼, PBI, PCR, PSR 기업들은 보통 스토리텔링이 강하거든요. 뭔가 들으면 되게 그럴듯해 보여요. 그런데 현실은 실망이 대체로 크다라는 걸 강조하고 싶고요. 대형주는 대부분 이유가 있어 쌀 경우가 많고, 중소형주는 진짜 저평가된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늘 그렇다는 건 아니고 확률상 그렇다는 겁니다. 버핏형 가치투자, 버핏도요, 모르는 돈을 기부하고 지금 10억 원 딱 주잖아요. 그럼 버핏형 복잡한 투자 안 할 겁니다. 분명히 그냥 버핏이야, PSR 이런 거 보고 투자를 할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도 이제 지금 자산이 100억 이하하면 꼭 오렌 버핏을 따라할 필요가 없습니다. 비기량 투자 지금 단계에는 필요가 없는 겁니다. 물론 여러분이 자산이 100억이 넘는다면 죄송합니다. 그래서 100억 되시기 전에는 그냥 할투로 기량을 하시기나라고 권고드리고 싶고요. 복리 30% 나쁘지 않잖아요. 그쵸? 이 영상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유익했는데 동의하시면 구독을 하시고 널리널리 퍼뜨려주시고 그리고 좋아요를 누르는 겁니다. 싫어를 누르면 제가 매우 싫어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